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후짱을 책임지고 있는 권미정입니다. 이상로의 텐텐백업, 와은행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말 많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당연히 다 기억하죠. 하나하나 사실 한 땀 한 땀 낫는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직접 또 잉태해서 만들어낸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방송 허투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만큼 좀 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로만 텐텐백업가 아니라 정말 두 배, 세 배 그리고 이걸 들고 있으면 더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간이 또 한정적이고 그리고 시간대가 좀 더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또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수고스럽게 기업들을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온 텐백어에서 소개해드린 코너 중에서도 정말 텐백어를 이룬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4분기에도 유망할 기업들 위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더 좋을 종목들 톱10을 들고 와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텐백어 톱10으로 꼽혔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선정을 해서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구마다 길게 보면 300%, 짧게는 또 10%씩 올라간 종목들도 존재하지만 수익률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좀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하는 종목을 제가 위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 앞서서 나온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뒤에 나오는 종목이 더 못 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키워드별로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톱10이 수익률 기준의 톱10이 아니라 4분기에도 주목하면 좋은 톱10 이런 거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저희가 4월 5일 날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이 최고가 기준으로 본다면 약 3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30% 현재가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에 대한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틀란타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현대차 그룹이 2024년도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 대한 자동화를 완공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2025년도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동화 공장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덕양산업에 대한 재평가를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 보고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 내에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파업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 이런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덕양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다면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애정이 있는 또 포스콜딩스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포스콜딩스를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인터넷상이나 또는 유튜브상에서는 포스콜딩스나 에코프로에 대한 종목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이 종목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 아닌가 언제쯤 올까요? 낙에 주식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간적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약속의 9월, 희망의 10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에는 조금 더 시장이 나아지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늘 개설하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정리 좋으셨습니다. 네, 뭐 일단 10월에 기대해보자는 얘기고 DIC도 마찬가지로 이제 덕양산업과 함께 뭐랄까 이제 자동차 부품수로서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DIC가 추가적인 키워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감속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감속기를 어디에 납품하는 감속기냐면 테슬라의 납품이 들어가는 감속기입니다. 전기차 감염용 감속기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DIC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후반기 내년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텐텐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키워드를 따져본다면 차량용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펜리스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나라가 미국, 그다음이 대만입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이제 대만과 미국의 공통점이 이런 펜리스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전 세계적으로 우위권에 선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대신에 이런 펜리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은 실적이라는 측면에 접근보다는 앞으로 이런 펜리스에 대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하이퍼클로버X를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예정된 기간은 7월달이었는데 그게 조금 늦춰지면서 우리가 이제 9월달에서 공개가 되게 되었고 대신에 최근에 주가가 한 번 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이버를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이퍼클로버X를 보면서 채찌PT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채찌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답을 하는 형태라면 우리가 하이퍼클로버X는 생성형 AI라고 보기보다는 검색형 AI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AI에 대한 구동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 하이퍼클로버X에 대한 너무 기대를 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에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최근에 사고 있는 것이 페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는 노력들. 그리고 웹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그런 성장성을 기반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를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또 네이버가 아닌가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이제 효성중공업이 또 눈에 보이는데 사실 지금도 수익률이 84%가 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뭐 더블은 한 번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 양반 종목이라거든요. 절대 안 뛰어가는 종목. 항상 천천히 걸어가는 종목. 그렇게 이제 많이들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성중공업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하나지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상당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전력설비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다고 했죠.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도 있었고 또는 이제 LX 일렉트릭 또는 HD 현대엘렉트릭도 있는데 그 종목분들만 좀 더 기억을 하시더라도 후반기에도 다시 한 번 이슈는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간접적인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또 투자를 원전 관련주를 투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을 재평가를 함께 보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효성중공업은 100% 이상 또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신고가를 한 번 더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한 평가 절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기업들이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낮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유니퀘스트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의 기술력을 사실 따라잡기에는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우리가 차라리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욱 더 각광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 저는 유니퀘스트도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교육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2만 원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또다시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엔비디아를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유니퀘스트를 다시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을 한다고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동결에 대한 결정이 나타난다면 이런 로봇줄료들이 다시 한 번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용 로봇, 협력 로봇은 시대적 변화거든요. 그런 시대적 변화를 두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신고까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뿐만이 아니라 로봇줄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성장성을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10월달 전에는 한 번 강한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오는 우리가 화장품주인데요. 화장품주들이 최근 들어서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반등성을 붙이는 것은 결국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적인 정상화의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중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고치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한국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 관련주를 아무거나 사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소비계층 자체가 중국 내에서 20대와 40대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한 번 해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코넥은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런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소재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런 트렌드를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에스코넥도 2,000원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3,000원 이상까지는 가져야 되는 기업이고 과거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한 개가 바로 힌지였거든요. 그 힌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부각성이 현재 에스코넥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출시 가능성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 오팡이 바닥 권역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평가를 한 번 더욱더 강하게 노려보자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에스코넥까지 4분기에 주목할 톱10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꿈의 종목 텐베거지만 멀리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종목별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가장 좋아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키워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은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AI로봇,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성장성 있는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나의 자산도 밸리옵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상루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